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종호입니다. 자 이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험 보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주시고 자 근데 중요한거는 한국사가 어려웠어요. 한국사 괜찮으셨어요? 자 한국사가 평소에 나왔던 기존에 나왔던 그런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하면 훨씬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잘 안나왔다라고 좌절할 필요 없구요. 그렇다고 너무 잘 나왔다고 우쭐 할 필요도 없다. 자 이 한국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지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한국사를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일단 전반적인 총평이죠.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디가 어려웠냐면 근현대사가 어려웠어요. 근현대사. 자 근현대사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있는데 뒷부분이 우수수수 다 털립니다. 털린다는 그런 시체말 써서 정말 미안한데 그냥 다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법한 주제들이 나왔고 평상시에 잘 안나왔던 기존에 잘 안나왔던 그런 키워드들이나 그런 주제가 나왔는데 볼게 왜 근현대사가 난이도가 높아졌는지는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기출 문제 해설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개정교육과정 선반영하는 겁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어디가 더 집중되어 있다? 근현대사가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예전에 이제 6평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한국사가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근데 기존에 6개 단원이던 게 이제 4개 단원으로 바뀌면서 근현대사 비중이 50%에서 75%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선반영했다는 이야기는 근현대사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되는 비중을 차지하고요.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반영해서 근현대사가 단위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그런 모습이랑 조금 다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어려워지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오답률 베스트 5 빠밤 하고 보는 거죠. 이미 끝났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시험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18번에서 발췌기원 오답률이 80% 정답률이 20%입니다. 아, 20% 예전에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고려 경제사 문제가 25%인가 그랬거든요. 정답률이. 이게 메가서드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20% 와, 갱신했습니다. 20%예요. 20% 다 틀렸습니다. 발췌기원을 틀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냐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서 6.25 전쟁이 나왔거든. 자, 6.25 전쟁이 나오면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정답은 3번 또는 4번의 인천상식작전이야. 근데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기존에 우리는 그전까지는 발췌기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어렵거든. 발췌기원이나 사사업기원 이런 거 어렵단 말이야. 잘 안 나왔었는데 이 중에 볼 수 있는,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거 고르죠. 발췌기원이 나왔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렸어요. 당연하지. 제가 이제 뭐 압축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발췌기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하죠. 왜요? 잘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김종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해설강의를 얘기했지만 그 메가스터디 가면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앞강고, 뒷강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셀프강고인데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캐스트 찍은 것 중에서 대한민국은 민족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4.19 혁명을 다룬 캐스트가 있거든. 그 캐스트를 한 번이라도 조금 집중해서 보셨다면 발췌기원이 몇 년인지 또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 번쯤은 이렇게 드러눔 봤을 거예요. 뭐 그 정도. 좀 어려웠고요. 값신정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이제 70%의 오답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 값신정변에 대한 것도 한 번 해설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도 조금 풀어서 해설하듯이 이렇게 써놨거든. 그것도 한 번 살펴보고요. 자, 유신헌법 얘기 나왔죠? 이게 유신헌법이 작년도 9평, 올해 6평 그리고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두 번은 연속해서 이제 뭐가 나왔어? 연표가 나왔는데 이 유신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풀 수 있는,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다음 독립협회 마찬가지야. 나올 수 있는 주제야. 주제만 보면은 나올 법하고 나올 법하고 나올 법한 건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선택지 구성이라든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법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주밀란. 아, 이게 진주밀란 또 나왔어요. 2년 연속 수능에서 진주밀란을 냈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저는 세도정신 말고 영정조가 나올 거라고 찍고 다니죠. 영정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9평에서는 진주밀란 또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해설강에 가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진주밀란 이거 조선후기죠. 조선후기 빼고 전부 다 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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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사야. 전부 다 근현대사야. 게다가 오답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절대평가 한국사예요. 절대평가 한국사의 취지에 맞게끔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평가원의 기조였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어려워지고 있잖아. 그러고 있어.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분석해봅시다. 어떤 시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 출제 비중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키고 있는데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야. 자 전귄대사, 조선후기까지가 총 10문제 나왔고요. 근현대사에서 총 10문제 나왔습니다. 전귄대사, 고대사, 선사문화에서 한 문제 총동기 나왔죠. 다음 신라의 진흥한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그죠? 지도와 함께 진흥한 문제 나왔고 다음 발해를 물어봤는데 이 발해를 물어보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헷갈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총 3문제 변함없죠. 고려시대 3문제 나오는데 태조 왕건에 대해서 이제 기인제도 문제 나왔습니다. 훈육 10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왔죠? 뭐 이거는 충분히 나올 법한 거고 다음 강화도 이 지역사가 나왔어. 강화도 지역사가 나오고 나서 제가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주었는데 왜? 왜 앞에 강화도야? 김종웅이 강화도에서 군생활을 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올해 개념강인지 작년 개념강인지 제가 이게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강화도는 지역사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왜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왜? 김종웅이 강화도에서 군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화도만 보면 참 중요한 게 많잖아.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모습 강화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몽골의 침략과 관련된 얘기를 고려시대 때 제시를 하면서 이제 물어본 게 강화도였습니다. 강화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고민학 나왔죠? 그래서 3문제 총 나왔습니다. 뭐 나올 것도 나왔고요. 다음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 전개의 왕들. 나왔죠? 나옵니다. 나와요. 지난번에 6평에서 안 나와서 이제 아이들이 저보고 왜 삭발 안 하냐. 언제 어디 가서 춤추고 팬티바람에 춤춘다면서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왔잖아요. 수정에 나온다니까. 자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 세종대학 나왔고요. 다음 예송 논쟁. 야 예송 논쟁 될 줄 생각도 못했죠. 진짜입니다. 아 물론 예송에 대해서 제가 뭐 언급을 압축 강의에서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개념 강의에서는 한 번씩 얘기는 하긴 하거든. 이게 1차 예송 2차 예송 해가지고 이제 상복을 1년 입을래 3년 입을래 상복을 9개월 입을래 1년 입을래 이렇게 싸우는 거야.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되는 건데 상복 입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요. 아니 상복을 1년 입든가 3년 입든가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치 논리상 그게 싸움의 거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예송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 임진왜란 나왔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 나왔고 권율의 행주대첩 나왔죠. 임진왜란 3대 대첩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진주밀란 계속 나오고 있죠. 진주밀란 나왔습니다. 삼정이정청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 지어서 정답으로 나왔더라. 총 4문제 변함 없죠. 3, 3, 4 변함 없습니다. 다음 여기는 그래도 풀만 했어 얘들아 여기는 그래도 풀만 했습니다. 조금 난해하게 시간을 조금 고민하게끔 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요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그냥 기존에도 좀 어려웠으면 나왔는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여기가 문제입니다. 자 볼게. 계양기 갑신정변 나왔습니다. 5담렬 베스트 5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갑신정변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론 거기 우정총국 계곡 축하행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밑에 있는 선택지에서 이제 좀 많이 갈렸던 것 같고요. 독립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협회도 사진 자료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독립협회인지는 알 수 있었지만 선택지 고르는 문제들 그런 거 확인하시고 대한민의 신보 대한민의 신보 나오면 정답 뭐야? 국제보상운동이야.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 근데 그 패턴은 이제 이번에 깹니다. 평권이지 자꾸 그걸 깨려고 해요. 그런 대사에서. 어쨌든 대한민의 신보 나오면 정답은 국제보상운동이었다. 그렇게 나왔죠. 3문제 다음 일제강점기 가겠습니다. 총 4문제 나오겠죠. 3.1운동 나왔어요.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어? 3.1운동 나오면 정답 뭐라고? 대한민국 입시정부 수립되었다. 또는 일본의 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일본의 문화통치 나왔습니다. 다음 신채호 제가 신채호에 대해서는 얘가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이런 거 한국사 인물카드 사진 주고 이 사람의 뭐 뭐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답은 뭐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나올 거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다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틀어버린 게 이 현대사 부분 원래 그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누가 정한 건 아닌데 그 보이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조금 틀어진 거는 이 뒷부분 현대사 부분에서 특히나 그랬습니다. 어쨌든 신채호 선생님 나왔죠?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재작년인가 아니 작년인가요? 박은식 선생님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신채호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신간 야 신간회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신간회 해소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신간회가 활동했던 모습이 나오면 보통은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거든 뭐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정우의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광주학사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근데 여기서 신간회 해소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이야기도 제가 기출 그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해? 해설강의 해설강의 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신간회 그리고 민족말살 통치 시기 해서 징용 징병 뭐 위안부 뭐 이런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총 네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사 자 현대사를 보면은 6.25 전쟁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이 나왔는데 정답이 인천상작전이 아니고 6.25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본 거야. 전쟁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게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는데 발책연 52년을 알고 있니? 요거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해설강에 가서 한번 보기 좋게 판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유신혼법 문제가 나왔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보통 유신혼법을 하게 되면은 긴급조치권이라든가 국회 해상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0월달에 유신혼법 공포식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통일주책국민회의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을 텐데 유신혼법 어려운 문제였고 남북기본합의서 여기서 이제 연표가 나왔죠. 이게 작년도 수능 20번 문제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은 꼬박꼬박 이제 19, 20번 이 무렵에 나오 이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노태우 정부 때인 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연도를 정확히 몰라도 노태우 정부 때다 이렇게 보면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총 3문제에서 이렇게 20문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여기 여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야.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개정교육과정에서 50대 50에서 25대 75로 여기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훨씬 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근현대사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교육과정 선반영하고 있어. 내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표 문제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더 어렵게 나오죠. 왜? 교육과정 선반영하니까 이런 거 꼭 확인하셔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사 자 이번 시험을 보였을 때 한국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갈수록 어렵게 되는구나. 정해진 패턴 정해진 패턴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떤 주제가 나오면 보통은 이런 키워드로 풀 수 있다.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런 키워드로 풀 수 있다. 자 전근대사 보세요. 공민학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풀었잖아요. 뭐 전근대사 보세요. 세종대학 뭐 전근대사 보세요. 뭐 정해져 있잖아. 몇 가지가 딱딱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져. 어디서? 근현대사에서. 왜? 개정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이게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난이도가 훨씬 더 상승했구나. 이거는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해서 올해 수능 역시 마찬가지로 근현대사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트렌드가 근현대사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혹시나 작년에 저를 보신 친구가 있거나 작년도 해설강에 본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얘들 있잖아. 선택지를 봐봐. 문제는 쉬웠는데 선지에서 근현대사 선지가 더 많이 보이고 있어. 근현대사 선택지가 점점 나오고 있어. 오답이지만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키워드가 나오고 있잖아.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게 점점 갈수록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근현대사 공부에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제 어떻게 할래? 근현대사에 좀 더 집중해야겠죠. 전근대사랑 근현대사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축강의가 총 9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9개 강 중에 한 3강이나 4강 정도 한 조선시대까지만 봐도 그래도 좀 3등급은 맞겠죠? 그럴 수 있거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해서 확실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보는 것도 좋지만 근현대사 부분이 자꾸 많이 틀려서 어렵다 불안하다 하면 근현대사 부분도 조금 더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딱 잘라가지고 전근대사만 공부하고요. 근현대사는 버릴래요. 그러면 여기 30점 나오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 여기서 뭐 몇 개 맞출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 그렇게 좀 모험을 하기보다는 한국사가 불안하면 수능시험장 갈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국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꼈던 그 이미지 그대로 절대평가하고 굉장히 쉬운 과목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국사는 그냥 벼락치기 하는 과목이야. 맞아요. 그런데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불안함을 가지고 가면 수능시험장에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사만큼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한국사 어쨌든 한 번 이왕 해야 되는 거 근현대사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 정의심 패턴을 벗어나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 예를 들면 뭐 그 키워드가 뭔데 발최기연이라는 게 나왔잖아. 통일주택국민회의라고 하는 게 잘 익숙치 않지만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잘 보이지 않던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어디서 나왔던 건지 이런 키워드를 공부할 때는 대체 어떻게 연결구리를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개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개념책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막 똥감치고 외우고 이런 건 아니야. 한국사는 그렇게 막 시간 투자하는 건 아닌데 한 번쯤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내가 궁금하면 한 번씩 찾아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왜? 자꾸 보여주니까. 낯선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음 가장 짧고 가장 효율적이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예요. 어디 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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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정해진 패턴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요거만 요거 요거만 요거 요거만 요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씩 깨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이 선반영되는 모습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강의나 아니면은 그런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셀프 광고예요. 여기는 광고입니다. 대단 광고 시간이야. 이건 광고야. 그래서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3시간 파이널을 미룬 거예요. 원래 8월 말에 하려고 했다가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이거를 반영하려고 조금 미뤘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일주일 미룬 건데 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한국사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어려울 거라는 생각 못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한테도 한국사 좀 어려울걸? 아마 어려울 거야. 근데 뭐 이 정도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반영을 해서 3시간 파이널에 좀 녹여낼 테니까 물론 3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서 다 모든 걸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나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3시간 파이널 교재는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짜잔 교재가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했어요. 본교재 플러스 워크북에서 두 개를 같이 세트로 묶어놓겠습니다. 최소한의 내용만 써놨어요. 최대한 압축해서 써놨습니다. 뭐 여기에만 막 쓸데기 없는 얘기 그런 거 없어. 다 필요한 것만 써놨어. 그리고 본교재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모의고사 2회분을 넣어놨고요.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2회분은 지금 이제 뭐 이번에 구평 본 거를 반영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미 다 제작이 됐으니까 이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접이시기예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좋게끔 그냥 뭐라고 해? 대문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책 넘기는 거 말고요. 접는 사이즈로 돼서 이거를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좀 보기 좋게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놨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광고를 마침에 이거 광고였어요. 광고 끝!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보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사 시험이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능 예수의 기적은 뭐나? 실수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고 한 번 내가 분명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수능 예수의 기적을 위해서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험보다 고생 많으셨죠? 저는 한국사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